어머니 보고싶어 어라저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신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탈 날가신 너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그려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되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을 마지못해 겁내진 숨겨두신 피생을 무라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 몸에 지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열대 도시락 까먹을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잠을 수 없어 서울로 날아간 내 주먹에 미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 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 미터에 계시던 그 녀석 어머니 다시는 웃고 아버님 없이만 침대 우리는 해냈어 만참다 조그만 심땅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는 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는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심땅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 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극단은 계속되었고 촬영이 다 돼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자리 들어버리시고 눈 깨지 않았어 다시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이셔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